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소장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서 원자재 공급 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네, 뭐 원자재 가격은 요즘에 전쟁 상황에 따라서 하루하루 일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쟁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관련 부분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정전회담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쉽게 결론이 도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좀 다시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을 얘기할 만큼 농협 분야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료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비료에 이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원재료가 이제 암모니아, 질산, 그 다음에 인광염, 칼륨, 황산염 이런 제품들이 이제 원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비료의 14%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면 새인데 최근 들어 이제 수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관련된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석 달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관련된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이제 비료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날 이제 1248을 기록을 하면서 연초 대비 30.5%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료 관련된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료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비료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카프로입니다. 보통 이제 카프로는 석유화학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카프로 락담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카프로 락담 말고 이제 유인비료라는 것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비료는 이제 황산암모늄이라고 그래갖고요. 국내 이제 그 비료에 생산하는 데 상당히 황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이제 그 유인비료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지금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제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비료 가격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이 만들면서 이제 유인비료를 만들면서 지금 카프로 락담을 만드는 이제 중간 부산물로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다른 이제 가격에 비해서 원재료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뭐 원재료가 올라가는 그 비용보다는 수출할 때 발생하는 그 판매 가격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올해 카프로 락담 자체는 이제 본업 자체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산업용 요소 대체 물질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한 4,100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5천, 손절은 3,5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비료주 카프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대표님, 최근에 이제 새 정부 기대감으로 정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였었고 또 이제 부동산에 이어서 또 뭐 에너지 관련된 원자력 그리고 또 금융 쪽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존 정부가 좀 큰 정부의 입장 쪽으로 그리고 또 규제가 많이 강화됐던 부분 쪽에서 완화가 될 가능성과 함께 변화들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나이스 평가 정보 쪽도 요즘에 최근에 부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신용 정보와 또 기업신용 정보를 같이 취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산관리라고 하는 채권 해소 대행과 함께 개인신용 정보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특히 최근에 어떤 인터넷 은행 쪽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죠. 이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다시 확대를 할 기조가 보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이데이터 관련된 사업들 쪽에서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연계돼서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수수료 쪽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 모두 다 지금 2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가 올해도 계속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흐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가격대 특히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지금 1만 9천 원대 중반대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한 1만 9천 5백 원대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을 다시 시도하는 2만 2천 5백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 정책주 중에서 금융플랫폼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나이스 평가 정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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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